오늘은 체육사님 가게에 왔습니다 오늘 미스터 문님 만나러 갈 예정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식사 같이 하기로 했는데 허락을 받게 된다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저거 들고 판매를 나서는 것 같아요 체육사님이 직접 태워주신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농장이 많이 바쁘시다 그러셔가지고 아마 지난번 영상 보니까 수박을 이렇게 해서 원두막 거기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길이 하나 사서 뒷손으로 가기 좀 그래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수산 아 농산물이 오오오오오 수박으로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오오 여기 클랜디쉽이 예쁘네 미 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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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땡모야?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요 이거 작은데 너무 이게 땡모인가? 이거 아니에요? 못 먹는데? 미스터문님 만나러 왔는데 오늘 힙사가 개살 국수라고 유명한거죠 안녕하세요 허정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으시네요 영화 찍어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제 초보 유튜버 말렌코프 운동하다가 요즘 여행 컨텐츠를 해가지고 하다가 재밌게 영상 보다가 한번 근처 왔으니까 얼굴 한번 뵙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장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 개살국 맛이 예전하고는 다르긴 한데 네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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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요 음료수 먹을래요 펩시하고 뭐 나우스는 이게 상식이요 물 뜯은 건데 이렇게 좀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오는데 댓글이 요즘 뭐 안그런다 한국 안그런다 네 이렇게 또 소개로 개살 개살 쌀국수 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오 여기 라오스치고 굉장히 지금 점심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왔어요 차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역시 맛이 좋으면 멀어도 사와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쌀국수가 쫀득쫀득하게 생겼네 여기에 이제 어묵이 들어가 있고 국물이 좀 특이하긴 해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야지 안나오고 아 없으니까 컨텐츠가 먹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올리라고 저는 2,000 몇 개를 올렸드만 저보다 더 많이 올릴건데 제가 유튜브는 5년 넘었어요 5년 넘어서 2,000 몇 개를 엄청난거야 근데 이제 컨텐츠가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일 운동 뭐 했다 뭐 했다 이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이걸 뭐 합쳐서 올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량 내일 운동량 이런거 올리고 일을 하면서 한거야? 아 안하고 전업 전업이라기보단 그때는 좀 놀고 있어가지고 어째 운동 좋아하니까 그때 나기 때문에 이제 황도적으로 그때 전업을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좀 없었어요 나는 이제 여행가서 운동해갖고 건강해져서 여행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음 이야 맛있어요 쫄깃쫄깃 약간 한 50% 오 게살 근데 양이 좀 적인 적어요 이게 이게 꽃백이에요 아 이게 꽃백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한 개 하면 요거 한 개 나오는 거고 꽃백이 하면 요거 두 개가 나오면은 하하하하하하 그냥 시식을 보낼게요 시식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카오비약은 찰리 들어갖고 쫀득한 거 찹쌀 찹쌀 퍼는 이제 우리 베트남에 있는 쌀국수 좀 끊어지고 이런 것들 와 맛있었던 게 이 카오비약이었어 보니깐 그 옆에요 그 부근은 음 그러니까 제 취향은 그 퍼보다는 카오비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터문님 또 이거 카오비약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여기 오시거든 카오비약 설마 이거 나이들어서 그런 건 아닌거죠? 하하하하 취향이 좀 쌀부스인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안 돼 하하하하 누구도 저 쌀부스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육개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저는 굴려서 먹으니까 이게 좀 쫀득쫀득해지더라구요 누구랑 먹어? 이거 만들어 봐? 응 응 알았어 응 이거 뭐 당신이 들어왔어요? 응? 라오스완에 들어왔어요 응 맛있게 맛있게 오늘 지금 새롭게 알게생긴 사실인데 루앙프라방하고 방비행 그리고 저쪽 비엔티아는 비와서 난리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다 마치고 내려와서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는 진짜 소나기 한 두세 번 오고 너무 좋네요 여기다가 아메리카노까지 시럽 넣었어요 달짝지근하게 음 음 버전 생각도 해보시네 니째까지 그거 하고 있어 바나나 바나나도 관리 잘해야지 그라임은 집에서 끼우는 것은 짧게 열려 그것도 영양분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구 농장하려면 매일 그것도 약채주고 비루주고 관리해요 저도 타케드에서 만난 이 사람 때문에 아니 카사바는 아무것도 필요없다 라우스에서 기둥 요거 해갖고 오줌은 관리도 안해도 그냥 다 잘한다 그것도 생각해야지 몇 년 해먹고 땅이 배를 버린다는 생각이 되야지 뭐 1,2년 하고 일단은 상복 철수해야지 이제 좋은걸로 또 바꿔야지 1년 해가지고 돈이 안돼 안돼 한국 한 끼 주문면 나들끼 생각은 안돼 음 그만큼 농사가 쉽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싸다 네 음 그래갖고 저도 한번 줘서 그래갖고 저도 귀가 좀 낡은 편이라갖고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중국에서 지금 이게 티피오카이 재료로 들어갔는데 전분을 추출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것도 있고 근데 뻥으로 이렇게 과자로 파는건 좀 아니고 이제 티피오카 이게 수요가 밀크티 워낙 들어가니까 이번에 베트남 최대 티피오카 업체에서 이거 라오스에다가 공장을 만든대요 그거 뭐 하려면 돈이 써야돼 그러니까 넘버원으로 들어오니까 걔네들한테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떤걸요 그 신호까지 달려 걸음질하는 것은 무슨건데 그거는 이제 또 고용해야죠 이제 임대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나 이제 팍패스토리님 만나기 전에는 아 이제 3분의 1 가격이 됐으니까 야 이제 3분의 1에 빌릴 수 있을거다 이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물가가 그 떨어진 만큼 벌써 다 올랐다면서요 그리고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원래 뉴스에 나오면 끝난건데 끝난거에요 예 그전에 들어가 있어야 그리고 바다라가 지금 달린다고서 계속 달리라는 법도 없고 그쵸 근데 뭐 수요는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밀크티드가 끝날 리는 없잖아요 우리 커피 좋아하듯이 우리나라 변홍사 생각하면 돼요 응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다고 응 그쵸 수출 아무래도 얘네 수가 줄어버리면 내수가 먼저 하니까 팍패도 본다고 하잖아 이게 뭐 이디오파나 이오파나 브라질이 많이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할까 수출하기 적으면 세계시장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기만 보는게 아니야 그쵸 전세계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얘네들 그 뭐지 선물시장에 보면 떼돈 버는 사람이 있냐 이게 완전 도박이 그러니까 떼돈 버는 사람이 있는 이 딱 타이밍이 갖고 가격 폭등했을 때 팔면 대박 나는 거고 폭락했을 때 선물에서는 이제 쪽박차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언제 들어가서 키워 갖고 언제 빠져나오는 엑시트 이건 투자가 아니야 투자가 투자가 아니잖아 내가 땀을 흘린 만큼의 결실을 얻는거지 아우 근데 이제 미스터님 이렇게 보면 진짜 땀을 흘려 그건 맞는거 같아 투자도 지금 보니까 장비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이 친구처럼 해도 힘든데 본인이 나우세드 데리고 헐라봐봐 10배가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또 환상을 깼다니깐요 헤헤 일단 사랑관리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도전해야지 인생에 한번 도전했으면 그쵸 도전해야죠 그래서 약간 방향을 좀 돌아보려구요 그쵸 그쵸 그나마 뭐 한국보다는 경쟁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보다는 경쟁이 낮은데 거기는 힘들다고 와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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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또 성공한 안이 물이 작잖아 그쵸 한국은 또 문제가 뭐냐면 누가 잘한다면 옆에서 우우죽선 생각나니까 그게 또 더 힘든거 같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들은다 싶으면 다 생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우리나라가 근데 더 심한거 같아 외국에선 좀 상도덕이라는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유럽가면 옆에 뭐 한국식사 있다고 바로 옆에 한국식사 안생겨요 원래 그건 잘못됐어 만에야 되잖아 하하하하 그리고 나우스는 더 안지껴요 상도덕없어 아 그래요? 자기 가족끼리도 바로 앞에다 차려 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하려면 진짜 좀 차별화 해갖고 맛있게 한국사람이라도 잘 유치할 수 있음 여기 말고 비행기 안이 수도 그래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설도 같이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는거 어 근데 거기 여행사 그쪽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가신다 그러면 벌써 어디 자리는 어떻게 확보하신거에요? 난 그냥 맨땅에 해드리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나같이 몇년 살면 또 다른 노하우가 있잖아 아 통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것도 없고 그런것도 없으면 신부단 얘기지 그쵸 나는 닦아 놓고 지금 있잖아 어느정도 아니 뭐 안되면 여기 또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솔직히 아쉬울게 없잖아요 밴드만도 몇천명인 밴드를 내가 만들어갖고 지금 운영되는데 그니까 몇천명씩 네 그거 없어도 뭐 기본수입이 있으신데 뭐 아쉬울게 그래서 오히려 자리로 온걸까요 근데 이게 대신에 내가 뭐가 또 있으면 노력을 그만큼 하는거 이게 똑같애 공평하게 다 해놨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만약에 10원짜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걸 좀 더 어릴때 알아갖고 그러니까 우리 시드머니 시드머니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필요가 난거 같으니까 우리가 맨땅 해갖고 뭐 야 이거는 어렵다 맨땅에 헤딩할 때는 지저를 지났네 게다가 라오스에서 더 힘들잖아요 워낙 수입이 이게 뭐라고 하지 저가 임금이다 보니까 한국에선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면 뭐 좀 하면 나중에 뭐 작은 가게라도 조그맣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라오스를 할 때는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거 근데 또 어제 얘기하니까 그때쯤이면 또 이만큼 이만큼 올라가 있고 하니까 똑같죠 한국도 아니 근데 몇 년 벌어갖고 와서 해약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된다 안 돼 내가 20대 때 취직해서 뭐 한 5년 10년 일하면 아파트 뭐 중도금 붓고 이런 생각하는데 5년 있다가 IMF 터지고 집값은 뭐 월급은 떨어지는데 집값은 IMF 끝나고 나서 끝나고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내가 나이 들면서 일을 많이 할수록 집 사는 것은 점점 멀어져 매월급은 100만원에서 10만원 올랐는데 집값은 뭐 1억에서 2억으로 올라삐는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철판요리 옛날에 송강호 철판요리 라고 들어갔냐 함께 확 완전 열풍이 있었어 우리는 송강호 철판요리 어마어마하게 살겠어 아 나도 내가 차갑자갑 마련해갖고 2년 있다 해야지 2년인가 이따가 없을지 모르겠어 아 망한거에요 망한것 보다도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잖아 어떨 때 뭐가 좋다 어떨 때는 흑생관이 좋다 바뀌잖아 서서히 바뀌어 음식 다른거 오면 그거 먹어버려 진짜 문화가 바뀌어 절판요리 진짜 인기고 왔어 막 그 뭐 알콜 넣어가지고 아 쇼도 하고 아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9만 5철판이라고 전국적으로 제임망이 있었다니까 유명이 있어 근데 내년하고 망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서서히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이제 생기더라고 내가 아는 형님이 전라북도에서 그 뭐여 장승촌이라는 막 항아리 이렇게 해놓고 하려던 그거 식당을 체인점을 매십 개를 했었어 네 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갑자기 이제 또 없어지고 최근에 시골순대 원평 시골순대 원평 시골순대 원평 시골순대 가라지거든요 거기서 갖다 데워가지고 체인점을 한 몇 십 개를 했어 돈 찰갈봤어 그것도 한 2년하니까 그냥 막 그 형님은 술도 소주도 천원 아 싹했네 소주는 보내보고 했어 근데 그것이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에 있겠지 여기서는 손해받아도 다른 곳에서 남기니까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망했어요 안 돼 좀 지나면 뭐 개 순대는 계속 먹지 그렇지만 그 열풍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식당이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몇 년이 지금 몇 년을 어떻게 해야 다음 달이라면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십 년이 요즘 같은 십 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 제가 말했잖아 저번에 방 좀 어떻게 알아봐 주자 나는 방 잘 못하다고 어쩌면 언제 오시려고 그랬더니 내년 봄이나 휴걸탈이 온다 그때 와 살아 보세요 따부로 지금 방을 한번 알아봐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100명에만 한 명 홀동 났던 게 다 있습니다 응 오셔가지고 호텔에 생활하면서 알아보시라고 안 와요 그 사람 올 것 같지 계약금 걸어야 돼 아 계약금 걸어야 돼 올 것 같지 남으면 한 명 가면 바뀌는 거야 계약금 받고 안 오면 날리고 그렇게 내년 앞으로 1년 가까이 이따 올 사람이 계약금 여행을 좀 해야지 꿈은 있지 꿈은 다 꿔 이렇게 해야지 엊그제꺼 온 사람도 그잖아 만나고 외국완서 살아야 나야 오는 거야 나부러 그잖아 어저께 제일 좋은 호텔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글쎄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쳐다주라고 하잖아 딴 데다 왜 물어봤대요 폼만 잡는 거지 앞으로 아 그러면 여기 거기 게스트하우스터브라 몇 마켓 싸기야 거기는 34마켓 달라고 저기는 30마켓 갔어요 그니까 거기로 간다고 내가 태어나기로 하고 태어나기로 해 메콩호텔 제일 좋은 호텔 물어보는 거 아니야 거기 간다고 거기 간다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잡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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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그거 체크하고 있더라고 내가 일리만큼 비싸도 호텔에서 빌려요 걸어 나가느니 그냥 만깨 더 주고 나는 여기서 빌렸다고 호텔에서 근데 그거 만깨 주면 돈이 얼마냐면 1,000원 600원 600원 아껴려고 오토바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은 느껴져요 이야 처음에 나중에 계산해보면 내가 이걸 아끼려고 이랬단 말이야 이런 박충경이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여기서 100원 싸 여기 100원 비싸우면 단위가 크다보니 예 맞아요 단위가 크니까 왜 이렇게 2,000원 비싸우면 세게 느껴져 어제 저도 저녁식사하고 돈 계산하는데 만킵을 내야 되는데 10만킵을 그냥 져버리고 영지아가 그게 눈에 잘 안들어오잖아요 그냥 져버리니까 이렇게 뚝 올라올라는게 아니라고 진짜 착한다 여기가 웬만하면 그냥 받아버릴텐데 딱 해갖고 팍 돌려주더라니깐요 이야 그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